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진우 교수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디자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처음과 끝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기억나고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원리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모바일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활용 특히 제품 디자인보다 서비스 디자인을 실생활에 되게 접목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수업입니다.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로 함께 잠시 제공해 주십시오. 제 꿈에 한 발짝 더 좋은 경험을 이루고 그 슬로우돌을 이루고 이게 갑자기 인식적인 게이러片을 분석하고 그래서 가끔 나와요. 이 상황이 어렵더 seamlessly 안내 City의 손님은